굿모닝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살면서 옆에 같은 편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죠. 응원하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으면 힘이 나고요. 그리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팀은요. 그들의 원래 실력보다 150% 이상의 실력을 발휘한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집안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골치 아픈 일이 떠오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푹 내셨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초등학생 딸이 갑자기 엄마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Nationwide is on your side 라는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험회사 광고인데 당신의 편에 있다라는 그런 광고인데요. 그만큼 사람이나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보금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큰 인물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보금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은 바울이 동네를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보금을 전했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핍박박기도 하고 모함을 듣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욕을 퍼붓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여길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이 고린도 성 안에 많이 있으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미 믿는 자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앞으로 영혼 구원하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에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사이드에 사람이 많이 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리오 총독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총독 앞에 가가지고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로마 법정에서 죄를 다툴 것이 아니다. 너네 법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풀어줘요. 잘못하면 또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할 수 있었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법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풀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를 대적할 사람이 이 성 중에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바울이 보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정말 믿는 자는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심어둔 사람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사이드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이 당시로는 좀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바울도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이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 보험회사도 우리 편에 서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이 되어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주변에 믿는 자들이 격려받고 힘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통로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의 사이드가 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금요일에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내 주변의 가족, 지인, 믿음의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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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